나는! 박성주랑 결혼한걸 후회한다! 자, 들어갑시다 여러분들! 밥먹는다며? 잘하고 누워서... 다이어트는? 물 놓치면 소유하겠다 싶어가지고... 바닥이 왜 이렇게 더러워? 아, 닦을게 지금 닦을게 왜 이렇게 털이 많아? 아, 진짜 밥맛 떨어지게 뭐야? 아니 근데 얘들아 여러분들 그, 우리 남자분들 다 공감하지 않아? 진짜 하루만 지나도 막 그 밑에 털이 막 이렇게 쌓여 근데 그렇잖아 맞죠? 억울하네 알겠어 알겠어 아이... 아, 됐어 그만 닦아 그게 더 힘들어! 자, 반갑습니다 예, 오늘 몰래 온 손님 오셨으니까 한잔 받으시죠 오늘 고생 많았어요 먹고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들 아... 좀 들어가야지 이게 토크가 되니까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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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우리 썰이나 풀까요? 술... 술 먹으면서? 저희 첫 만남 썰? 처음에 저희 만났을 때 기억나죠? 네 그때 이제 그... 다이아TV였을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 베잉글로리 알아요 베잉글로리? 별로 안 궁금한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알고 있어? 아 알고 있는 사람 많네 어... 썰 헐겟... 하하하하 최근에 설렜던 썰? 우리? 최근에... 이 상대한테 설렌 적이 있다 예스월루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예스! 오오! 진짜? 근데 어떤 특정 상황에서 설렀다기보다는 어 뭔가 새아를 같이 보는데 듬직하게 느껴질 때 여기 있습니다 즐거운 חime 초 Fire 아핳하하하 얘들아 갔냐? 오빠는 언제 설렸어? 나는 항상 술게임 한 번 할래? 오세현이 좋아하는 랜덤 게임 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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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.. 으흐흐!! 재밌는 아이템만 한 거 봤어 뭔 줄 알아 이거? 거짓말 탐지기 아닙니까? 맞아 x2 자 가자~! 대..대박 왜 나부터 해야 돼? 이거 하면 전개 오르는 거 아니야? 맞아 내가 질문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뭐냐? 나는! 방탄소년단을 보면서 박성주랑 얼굴을 비교한다 ㅋㅋㅋㅋㅋㅋㅋ 진짜... 예스 월 노 딱 말해 노 아! 아니 근데 아 답하고 놀라야 된대 답하고 아 대답 먼저 해야 된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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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은 저까지 방탄소년단을 봤을 때 박성주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랬다 아 진짜 아파서 방금 전기 제대로 올라왔어 아파 아파 나는 오셈보다 아이유가 좋다 어디다 올려야 돼 노 안녕 자 나는 이거 오빠 기계랑 내통했지 아 뭔 소리야 나는 박성주랑 결혼한 걸 후회한다 박성주랑 결혼한 걸 후회한다 하하하하하하하하 딱 대 대 대 딱 대 예스 월 노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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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아 나 전기가 너무 아팠어 나 전기가 너무 아팠어 아 일주일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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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 예스 아냐 하하하하하하 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알았어 아니 grille 방송해 알았어 끝내 방송 끝 나 갈게 나 짐 사도 나갈게 됐다 됐어 나한테 똑같은 질문해봐 오세현이랑 결혼한 걸 후회한다고? 예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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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악!! 아아아악!! 아아악!! 아하하하하하 야 방 좀 하자! 여러분들! 오빠 나줘봐 방 좀 하자! 오빠 나줘봐 그만하자! 오빠 나줘봐 어? 뭘 묻히고 다니는거야? 왜? 뭘 묻혀? 시커볼 걸 묻히고 다녀? 뭘 시커볼 걸 묻히고 다녀? 왜 이래? 왜 이래? 뭐야 이거? 하하하하 작았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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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나도 내 얼굴이 웃기긴 해 아니야 오빠 얼굴 안 웃겨 내가 오빠가 얼굴 보고 결혼했어 왠지 무슨 말이야 우리 남편 얼굴 욕하지 마요 하하하하 내가 우리 남편 얼굴 보고 결혼했어요 아무도 욕 안 했대 근데 나 혼자 섀도우 복싱한거야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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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이 떨어진다고요 지금? 하하하하 하하하하 지금 멱살삣게 생겼는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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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 2, 3, 4 5-6-6-6-6-7-6-7-7-7 3, 4-7-7-7-7-8